하우유! 오늘 해볼 게임 잔망 루피 타이쿤입니다 잔망 루피 같은 경우에는 카톡에서 이모티콘 시리즈를 다 갖고 있을 정도로 정말 팬이거든요? 이게 또 게임으로 나와 있길래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망 루피가 열심히 저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를 일단 이렇게 탭을 해가지고 대신 조금 일을 도와줘요 그러면 이렇게 탭한 거에 따라 더 비싼 물품이 나오는 겁니다 돈을 좀 벌어가지고 공장을 레벨업 10까지 올려야 되네요 공장 레벨업 18성 잔망 루피도 레벨업 해주고 확실히 공장 레벨업 올라가니까 제 해머 파워가 좀 세져가지고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애들이 나오네요 262달러? 좋았어 미션 완료 350 나이스 지금보다 이제 더 많은 잔망 루피 생산라인 증가 나이스 자동으로 또 오케이 오케이 공장하면 또 자동화죠 매니저가 루피가 지치면은 도와줄 거고요 잔망 루피 보면은 어 이게 레벨업 되는 건가? 뽑기 들어가자 남남남남남남 자식 목표로 한번 해볼까? 오케이 이제 생산라인 한번 늘려보자 확장! 아아 생산라인은 늘려야 이거 루피를 더 추가할 수 있군요 이제 그러면 좀 레벨업도둠 하면서 루피를 좀 이제 영입을 해보자 아 1700원 또 모아야 돼? 아니 오랜만에 이런 키우기류 게임하는데 상당히 재밌네요 좋아좋아 다음 루피 한번 뽑아보자 빰! 아! 하필 중복이라니 또 열일 해야겠다 안 되겠어 루피 한 4마리 늘려놓으면은 확실히 좀 이제 돈 수월하게 좀 걸릴 것 같거든요 일해라 일! 나이스 와! 늘리니까 겁나 많이 나와요 나 이제 부자라 이제 돈 벌릴만 남았어 백완공이든 뭐든 하나 중복 안되는거 한번만 나와라 제발! 으! 목도 루피 나이스! 한번 더 뽑아 가능하지 않나? 나와라! 백완공 루피 컴온! 꺼져! 괜찮아 괜찮아 돈 있으면 뭐 넘쳐나 겁나 많이 나오니까 돈이 1500달러가 벌려요 선생님 자 이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커피메이커 이상의 물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공장 레벨을 아 40레벨 얼마 안 남았어 광고보고 이제 다이아 얻을 수 있구나 나이스! 자 이제 40레벨 찍어가지고 한 개에 무려 54달러짜리 테이블 램프 제작 가능 100레벨의 이제 새로운 생산품 제작? 와 100레벨은 좀 빡세겠는데 뭐야? 공장 레벨을 올려서 아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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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더 비싼 놈이 나온다는 얘기구만 자 이거는 이제 0.5초에 하나씩 나오는 거고 얘는 3초에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레벨업을 올리면 나오는 속도가 2초로 줄어들죠 자 템포에 맞춰서 얘네들도 다 한 40레벨까지는 이제 맞춰줘야 어느 정도 그 작업 속도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커피메이커가 저는 더 잘 벌리는 것 같거든요 일단 한 번 루피 한 번 더 영입 빠밤! 아 뭐! 루키 쪽에서 불로건 루피가 나왔어요 빠밤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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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잘한다 우와 1해라 1 너희들은 이미 너희의 그 자체다 생산란에 하나 더 늘려봐? 오케이 과감은 투자 자가 이제 쇼파 다음에 속도까지 한 번 만들어 보자 마지막 것까지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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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이거 무조건 받아야지 behaviour 오케 호흡 됐다 옷장 174 이제 초당 단가가 6,200달러까지 늘어났어요 군침이 싹 떠나 여기까지만 한번 확장을 해볼까? 이거 궁금하네요 13만원 모아가지고 여기 한번 늘려봅시다 늘려! 아 여기서부터 이제 생산 단가가 2배가 되는 거구나 여기 한 마리 더 배치해야겠는데 뽑아야 돼 그러면 와 2만원 제발 좋은 거 떠주세요 팝! 나! 제빵사 루피! 파워가속 무려 12배 딱딱딱 딱딱딱 100만원이요? 확장? 아 잠깐만 여기서부터 이제 좀 상당히 좀 빡세겠는데요 어 이제 슈퍼 망치 게이지가 따로 생겨가지고 이거를 치다 보면은 해머타임! 살려! 빠라바라바라밤 군침이 도는 게 아니라 군침이 흘러넘친다 이거 채우면은 미션 얼마나 줄까요? 뭐야 단 다이아 10개?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은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열기 정도까지 하고 다음번에 거의 무한동력 노예급으로 발전한 잔망 루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! 슈바!